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아르헨티나에서 건너온 이 벤브라는 회사의 노바 조리개입니다. 벤브 조리개는 아시는 분들이 이미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 하반기 벤브에서 기존 제품보다 업그레이드된 그 노바라는 제품이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요.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벤브 리가처 및 제품 국내 수입처인 뮤직하우스에서 이 제품을 무상 지원해 주셨어요. 뮤직하우스 사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벤브라는 브랜드 소개를 잠깐 하자면 2009년부터 색소폰과 클라리넷 악세사리 위주의 제품을 전문 개발 생산하는 아르헨티나 업체고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면서도 대표적인 벤브사의 제품을 꼽으라면 저는 리드 케이스와 조리개를 이야기할 겁니다. 벤브사의 리드 케이스는 모두 핸드메이드로 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중후하면서도 고급진 나뭇결을 뽐내는 외관이 참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리드를 잘 보호해주는 제품이다 보니까요. 제 주위에 색소폰과 클라리넷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어요. 저도 3년 전에 지인에게 선물 받아서 베이스 클라리넷 리드 보관에 사용 중인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벤브사의 조리개의 사양을 한번 알아볼게요. 초창기 벤브사의 조리개는 끈을 엮어놓은 새로운 방식과 다양한 색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또한 독일식 마우스피스처럼 끈으로 리드를 감아서 사용하고 싶지만 어렵고 불편해서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벤브조리개 제품이 일부 욕구를 충족시켜주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처음 모델 같은 경우 피스와 리드를 잡아주는 이 조임끈이 하나기 때문에 잘 조절하지 않으면 리드의 고정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리드가 흔들리지 않도록 끈을 너무 강하게 조여두면 끼울 때 불편하기도 하고 리드를 감싸는 장력이 너무 강해져서 소리의 울림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두 번째 버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 개선이 되면서 조임끈이 위아래 두 곳으로 나누어졌고 그 덕분에 피스와 리드의 장력 조절이 훨씬 수월해지고 리드의 결착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한 가지 더 걸리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 끈이 이렇게 치렁치렁한 거 보이시죠? 이 영 보기 싫은 건 저만 그런 건가요? 그나마 검정색이면 좀 덜 하긴 한데 이쁜 색상일수록 더더욱 이 끈이 거슬리는 점은 저는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의 뱀부사에서는요. 노바라는 신제품을 딱 출시를 하게 됩니다. 기존 제품 대비 디자인도 성능도 깔끔하게 업그레이드 돼서 말이죠. 끈이 피스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방식은 그대로지만 리드를 조이는 방식이 스크류 방식으로 바뀌면서 리드를 조이는 장력 조절도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섬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나아진 모습이 있었으니 리드가 닿는 부분에 금속 플레이트를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두 가지 음색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지금 제 손에 뱀부사의 노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완전 초기 구형 제품이 있습니다. 이전 모델, 구형 모델에서는 끈이 말 그대로 실처럼 이렇게 흐물거리는 느낌이었다면요. 이 노바에서는 끈 재질이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 안쪽에 와이어 같은 것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짱짱한 느낌이 있네요. 뱀부 노바 조리개의 가격은 네이버에서 11에서 12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양 설명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리 비교를 해볼 거예요. 제가 가진 조리개 중에서는 뱀부 노바 조리개와 그나마 가까운 가격대의 제품이 로브너 에디다니엘 가죽 조리개 밖에 없어서 이것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로브너 베르사와 매우 흡사한 제품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뱀부 노바 조리개는 일단 메탈 플레이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뱀부 노바 조리개는 일단 메탈 플레이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뱀부 노바 조리개는 일단 메탈 플레이트를 장착하는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뱀부 노바 조리개의уска 자, 여러분들에게 차이가 잘 전달이 됐나요? 일단 저는 차이를 느끼지만 오디오 소스 상에서는 얼만큼 차이가 들릴지는 저도 편집을 하면서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느낀 기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로브너 제품보다 호흡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호흡의 반응이 빠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악기를 불었을 때 입안에 걸리는 것 없이 호흡이 쑥쑥 편하게 잘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훨씬 더 풍성하고 부드러운 사운드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심플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메탈 플레이트의 유무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 전에 메탈 플레이트 장착하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 바로 비교해 드릴게요. 메탈 플레이트 메탈 플레이트 메탈 플레이트를 장착한 유무에 따른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메탈 플레이트를 장착한 상태가 호흡이 아주 조금 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소리가 더 선명하고 좀 옹골차달까요? 이런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배음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메탈 플레이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리가 조금 더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벤브 노바조리개가 대체적으로 저는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아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리드를 보안은 캡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버나드를 비롯해서 몇몇 제품들은 캡이 미포함이거나 따로 옵션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조사에서는 어떤 이유로 캡을 미포함시키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건 제조사에서 같이 포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벤브의 구형 제품이나 노바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는 캡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에다가 실버스틴 옴니캡을 구입해서 노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벤브만의 특별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 이전 제품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크류 방식의 조임 기능, 따뜻한 소리, 편안한 호흡, 메탈 플레이트를 통한 음색 조절까지 갖춘 벤브 노바 조리개는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하지만 합리적인 가격과 그에 걸맞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가격을 고려하더라도 벤브 노바 조리개는 제 기준에 구매해도 후회할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죽이나 메탈이 아닌 새로운 소재의 조리개를 찾으시는 분들이나 어디에도 무난한 조리개를 찾으신다면 아마도 이 벤브 노바 조리개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선택과 결과는 모두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까망피리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